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굉장히 뛰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아요 청년들을 많은 곳에서 만나니까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지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뭘 많이 고민하나 늘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로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죠 진로 그런데 우리가 진로라는 문제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그런 걱정 그런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걱정 그런 고민들 그래서 청년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게 한 대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잘못 가면 하나님 막 때리셔서 또 막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니까 괜히 무서워가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무런 선택도 못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면 사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이나 뜻을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누군가의 마음과 뜻을 잘 알려면 일단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많이 들으면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잖아 그럼 어떻게 아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점점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 금방 알죠 얘가 무슨 색깔 옷 좋아하는지 얘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그런 거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 만나가지고 화덕피자집 사장님 같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전혀 모르죠 저는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하고 아주 동떨어진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면 친밀함이 있으면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점점 쉬워져요 저는 청년들에게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그것을 묻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유가 뭐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쫓고 찾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그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 키워드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그죠? 질문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오 맞아요 혹시 뭐 목사님이세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 이렇게 보여주신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죠? 맞아요 성경책 대단하세요 여러분 신학교들 다 졸업하셨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문장에 확 꽂혀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거에 너무 빨리 꽂혀가지고 앞에 있는 말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런데 그 이전에는 15장 전반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어떻게 애를 쓰거나 노력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두 번째 길 맞아요 기도 그렇죠? 너무 똑같다 결국에는 딴소리 아니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나 말씀과 기도 벌써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로 된 책을 막 읽어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자주 기도를 이렇게 막 의무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원하는 걸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막 안 들어주고 그리고 막 속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사실은 실제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녹아내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적인 활동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으로 녹아내리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후다다닥 일어나서 가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막 가기 바빠 일단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난 것처럼 가방 챙겨 들고 나가요 마무리기도 하는데 축도도 안 했는데 막 나가요 헌금 안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기도, 설교가 끝나거나 저희 교회는요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축도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성도들이 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요 교제할 사람들을 다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요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라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안에서 떠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길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안 되면 그 위에 뭘 쌓아 올려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가장 기초적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2018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과 되게 친해진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청년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되게 힘들어 이거죠 하루에도 지급이 몇십 개 몇백 개씩 없어진대요 그리고 몇십 개 몇백 개씩 생긴대요 요즘 청년들이 시달리는 두려움이 그런 거잖아요 불확실성,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게 다 불자가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 인생을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미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하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면 사실 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 예를 잘 듭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원래 제가 길을 굉장히 잘 외우는데 내비게이션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길을 우리가 안 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되게 많이 외웠는데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도 가끔 기억이 안 나요 전화번호 외울 필요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다가 내비게이션이 자꾸 이제 목통인 거예요 그리고 차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 안 돼 있으니까 내 차는 달리고 있는데 지금 지도상에는 보니까 제가 막 산을 넘어가고 있고 막 강을 건너고 있고 차 타고 그런 길도 없는 곳으로 차가 막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좀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자 내가 뭘 선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거에 대한 거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사실 깊지 않은 영성어로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불가능한 것일까 정말? 그런 고민을 해보면 불가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들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확 던지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싶다고? 진짜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았으면 진짜 못 살았어요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든 걸 다 알면 그게 우리에게 확신을 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알면 두려움을 줘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확신?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없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맨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알고 싶은데 거기까지 딱 가야 그 다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그 다음 길 그 다음 길 보여주시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그리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틀린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사람 앞에서는 되게 편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젊은 청년들 제가 목회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 주례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청년들 중에 조금 이렇게 가정 이야기를 다 터놓고 하는 친구들 중에 오늘 저희들 방귀를 텄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친해지고 알게 되니까 그냥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터놓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네비게이션 보세요 여러분 네비게이션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에 제일 먼저 우리가 네비게이션의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이렇게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이 뭘 할까요? 추천 경로 그 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 단계는 네비게이션이 현재 위치를 찾는 거예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찾아지면 경로가 나와요 추천 경로 1, 2, 3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할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저희 아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워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게 속 터지고 답답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렴 네가 혹시 잘못 선택하고 실수해도 아빠가 뒤에서 최대한 뒤수습할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한번 마음껏 해봐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한번 마음껏 해봐 그런데 우리는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생의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right and wro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의 거의 90%는 good choice냐 그보다 나은 better choice냐 그보다 더 나은 best choice냐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머리에 이분법적 사고처럼 아니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인 해제 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그분 안에서 선택의 특권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선택이에요 선택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신 피조물이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려는 우리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300미터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잘못 들었어 경로를 놓쳤어 어떻게 하다가? 딴 데 한눈 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눈 팔 때 많죠? 경로를 놓쳐요 그러다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어? 놓쳤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띠리리링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방 어디에서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전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실시간으로 인도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신호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 일상의 중요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막 사모하고 예배 때 엄청 하나님의 은혜 막 사모하는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사이다나 어떤 팩폭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사실 이렇게 지금 예배당 안에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 예배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바깥에 나갔을 때 이 대학로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네 뭐 정답은 어디나 다 필요해요 뭐 이건데 그건데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거잖아요 왠지 여기 있으면 약간 보호받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약간 왠지 고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인 것 같아 우리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죠? 하지만 여기 바깥에 나가면 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뭐 이런 구절이 막 생각나면서 그게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현장은 우리가 살아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막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요? 주일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죠?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 수련회 정말 은혜 진탕 받았는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자 말자 그죠? 엄마의 한마디의 은혜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한 방에 은혜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쩌면 예배드릴 때는 그게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누려야 하는 것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는 엄청 간절하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막 만나주세요 은혜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는 사실 진짜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더 안 찾아 더 안 찾아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단절해 신호를 단절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인생에 띠리리링 띠리리링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이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신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배당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걸 조금 더 고상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그런 뜻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어쩌면 더 진짜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것은 진짜 교회 안에 있을 때 막 그것보다 바깥에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나 미래 이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두려움으로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진로와 미래를 고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실수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따라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세요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것이 그런 신앙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삶에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그리고 선택을 망설이 된 사람이 이제 딱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용기라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